참케어의 이동아 대표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CES에서 베스트 이노베이션 상을 받은 이 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혈압계로서 보셨다시피 저희 제품은 손목의 요골동맥에서만 혈압을 측정하는 그래서 작게 만든 컨셉의 제품입니다. 저희 혈압계의 장점은 요골동맥에서 맥을 측정하는 관계로 해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작게 하면서도 정확한 측정, 그것이 웨어러블 기계에 있어서 혈압계 기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선보인 이 제품은 저희가 한 5년간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저희가 작년부터 국내에서 출시하고 또 올해 전세계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. 이 제품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그래서 환자들이 차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기계로서 혈압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